한국의 경기 한국의 경기를 한국의 경기 한국의 경기 한국의 경기 일단은 일정이 좀 빡빡해서 선수들 전체가 좀 부상 없이 잘 맞히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새로 오신 감독님들이랑 또 맞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경기를 하면서 조금 더 맞아가는 그런 대회를 치르고 싶습니다. 응원 많이 주세요. 세계적으로 잘하는 선수들 이번에 국제시험 나와서 만나게 됐는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연습 열심히 했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준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제가 VN을 1일 차주를 가게 됐는데 제가 오랜만에 대표팀이 뽑혀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대구를 열심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또 열심히 좋은 성적 내고 올게요.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오겠습니다. 반더치고 열심히 잘하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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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dishwasher receiving 당位 MILLION 공개 한글자막 by 한효주